10번입니다. 최고 차행의 수가 1이고 f0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gx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x가 0 왼쪽에는 이 그래프고 x가 0 오른쪽에는 요 그래프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가에서 이 g'0은 0이란 말인데 이걸 제대로 읽어주면 얘는 미분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미분해서 0을 넣어준 거랑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0을 넣어준 게 같을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한 식은 g'x는 f'x-p가 되고 요건 없어지겠죠. 상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f'x-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고 얘는 x가 0보다 클 때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0을 넣은 거랑 여기에 0을 넣은 게 같다. 그것도 0으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p와 f'p가 0이라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p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p에서 극소값을 갖는 3차 함수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보를 더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극대값과 극소값의 그 중점에 변곡점이 위치하는데 그럼 마이너스 p에서 극대값을 갖고 p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건 x는 0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즉, y축 위의 점에서 점대칭이다. 라는 것까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은 그냥 그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fp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지 않을게요. 여기가 지금 0,1인데 마이너스 p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p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체크만 해주면 비율관계를 여기가 이제 2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가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 gx의 모양이 뭔지를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g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원래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f-p를 빼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차함수인데 이 차함수는 얘를 x축으로 생각하는 거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축으로 p만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부분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따서 그리면 이게 gx가 됩니다. gx의 왼쪽. 자 이 부분도 봐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플러스 p에서 fp를 빼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뒷부분을 fp를 x축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의 그래프는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로 이렇게 옮겨 붙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은 여기서 따온 거고 이 부분은 여기서 따온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는 0부터 p까지 gx를 접근하면 20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의 넓이가 20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얘는 지금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계산을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칸이 p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약간 조정해 볼게요.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 여기를 이거는 조정이니까 이동시켰다는 걸로만 잘 알아두세요. 그럼 여기를 y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조정한 식이니까 제가 이 식을 hx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긴 다 지울게요. 그러면은 평행이동된 식을 hx라고 해보면 이 hx의 식은 여러분 여기가 y축이니까 p, 2p, 3p 당연히 여기를 마이너스 3p로 봐줘야겠죠. 마이너스 3p를 지나고 그 다음에 0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x3제곱 플러스 3px제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20일 때의 p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한 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적분해 볼게요. 0부터 p까지 그러면 4분의 1x4제곱 플러스 px3제곱 이거에다가 지금 0부터 p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4분의 p4제곱 플러스 p4제곱이 2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5p4제곱이 20이니까 p4제곱이 16이 되는 거죠. p 값을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시 지우고 원래 모양대로 바꿔 볼게요. 원래 그려져 있는 모양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x축이 확정이 안되고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f0이 1이고 달려라 달려라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극대값을 갖는 위치가 마이너스이고 여기에 극소값을 갖는 위치가 2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3차함수 배울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었죠? 빠르게 가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알면 이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4일 때는 이 차이가 32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16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극대값이 지금 16이 올라가면 1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fx에 대한 식을 써볼게요. fx에서 17을 뺀다면 그러니까 17을 x축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4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f5를 구하라고 했죠. 자 5를 대입하면 49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5는 49에다가 17을 더하게 되면 66이 정답이 됩니다. 20번의 정답은 66입니다. 그리고 10번의 정답은 66입니다. 그리고 10번의 정답은 66입니다. 감사합니다.